안녕하세요. 율리시스 6장 하데스편입니다. 시간은 오전 11시구요. 장소는 더블린 북부의 글래스 네빈에 있는 프로스펙트 공동묘지입니다. 포메루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지하세계에 내려가 자신의 죽은 부하들과 그리스의 영웅인 헤라클레스, 그리고 함께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아가멤논 왕 등을 만납니다.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육장에서 이 이야기는 친구였던 페디 디그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더블린의 글래스 네빈 공동묘지를 방문한 블룸이 아일랜드의 영웅인 오코넬과 파넬,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버지와 아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변형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특히 육장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 명상하는 블룸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육장은 크게 고인과 함께 조문객들이 여러 대의 마차에 나눠 타고 고인의 집과 더블린 시내 곳곳을 거쳐 더블린 북부에 있는 글래스 네빈 공동묘지로 이동하는 장면과 공동묘지에서의 장례식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룸과 다른 인물들이 마차와 장례식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블룸의 의식 깊은 곳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장에는 조금 특별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작품에는 작가 조이스도 몇 번 출연하는데 육장에서 그 최초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에는 장례 행렬이 생전에 고인이 살았던 집과 고인이 자주 갔던 장소들을 돌아보고 묘지로 향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육장은 장례식 참석을 위해 마차에 오르는 블룸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블룸이 탄 마차는 4인승이었고요. 이 마차에는 블룸과 함께 점잖은 시민인 마틴 커닝엄과 파우워 씨 그리고 스티븐의 아버지인 사이먼 데덜러스가 함께 오릅니다. 블룸과 사이먼이 만나는 첫 장면이기도 한데요. 두 사람은 친한 사이인 것 같지는 않고 작가의 말처럼 더블린이 워낙 좁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만나면 인사 정도는 나누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일행에게 자리를 양보한 블룸은 마지막으로 마차에 오릅니다. 이때 블룸은 건너편 집에서 덧문을 통해 장례 행렬을 몰래 엿보는 노파를 발견하는데요. 이것을 본 블룸은 먼저 노파가 자신이 무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으로 누군가 사망하면 노파들이 시신을 수습하던 당시 더블린 풍습에 따라 그 일이 노파들에게는 알맞은 일이라는 것으로 흐르고 마지막으로 아내 몰리와 가정부 플레밍 부인이 자신의 죽은 아들 루디의 입관 준비를 하던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역시 육장이 주로 죽은 이들에 대한 기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출발한 장례 행렬은 사람이 걷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천천히 고인이 살았던 집을 지나 더블린 시내로 향합니다. 행인들은 모자를 벗어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때 문득 블룸이 길을 걷는 스티븐을 발견합니다. 블룸과 스티븐이 최초로 스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 말을 전해들은 사이먼은 스티븐이 현재 숙모의 집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또 스티븐의 친구인 멀리건과 그 무리에 대한 반감도 표시합니다. 아마도 사이먼은 아들 스티븐이 친구들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았다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마차 안에서 블룸은 맞은편에 앉은 마틴 커닝엄을 바라보며 자식을 몹시 사랑하는 그에 대해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의 아들도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사립학교 교복을 입고 자신과 몰리와 함께 걷고 있었겠죠. 그게 얼마나 신기한 기분일지 상상하던 블룸의 생각은 몰리가 아들 루디를 임신하던 날로 이어집니다. 그날은 아마 창밖으로 뒤엉켜있던 개 두 마리를 지켜보던 몰리가 갑자기 블룸을 찾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가엾은 아들이 생기게 된 계기가 발정난 개 때문이었다면 조금 너무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를 떠올린다면 역시 이해가 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념에 잠겨있는 동안 갑자기 마차가 멈춥니다. 멈춘 곳은 더블린 남동부를 흐르는 그랜드 운하 옆이었는데요. 운하 주변에는 가스 공장과 동물병원 등이 있었고 동물병원을 바라보는 블룸은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유언은 자신의 반려견인 에도스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그 유언은 잘 지켜졌고 역시 죽은 이들을 생각하는 블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마차는 역시 더블린 시내 곳곳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블룸의 눈에 들어온 장소는 앤티헌트 음악당입니다. 음악당은 공연으로 그것은 오늘 몰리를 찾아올 보일런에 대한 생각으로 흐르는데요.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 마침 저만치 보일런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일런은 잘 차려입고 또 몸매도 좋았는데요. 물론 블룸에게는 더블린에서 가장 나쁜 놈에 불과했겠죠. 연주의 기획자인 보일런 때문인지 마차 안에서는 몰리의 공연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내의 순회 공연에 함께할 것이냐는 질문에 블룸은 부친의 기일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하지는 못한다고 답하고요. 그러면서도 순회 공연에서 몰리와 함께할 멤버들이 모두 정상급 뮤지션이라는 자랑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지금쯤이면 가정부 플레밍 부인이 도착해서 청소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아내 몰리는 아마도 거울 앞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방금 보일런을 더블린에서 가장 나쁜 놈이라 욕했지만 아내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떠올리는 블룸의 마음은 흐뭇하기만 합니다. 아내 생각에 신이 나서인지 블룸은 갑자기 일행을 향해 루벤 제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녀와 사고를 친 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던 루벤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섬으로 이동하던 도중 갑자기 강물 속으로 뛰어든 아들 때문에 놀라고 또 아들을 구해준 대가로 뱃사공에게 불필요한 돈까지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룸의 우스갯소리 때문에 일행들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엄숙한 자리에서 그것은 안 될 일이었죠. 철없이 웃었던 것을 반성이라도 하듯이 대화는 자연스럽게 죽은 디그넘에 관한 것으로 흐르는데요. 페디 디그넘은 모두가 인정하는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지나치게 마셔댔고 결국 그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데요. 하지만 블룸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블룸은 일행을 향해 디그넘의 죽음이 제일 좋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고통 없이 한순간에 끝났으니까요. 이때 블룸은 음독자살한 아버지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을 생각했을까요? 이때 일행 곁으로 이마에 하얀 장식을 두른 백마들이 끄는 마차가 달려가는데요. 마차에는 어린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관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장래 마차는 기혼인 경우 검은 마리, 독신자는 얼룩 마리, 여자 독신자는 암갈색 마리 끌도록 되어 있었고, 미혼인 경우 백마가 끌었는데요. 백마와 작은 관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어느 어린아이의 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블룸의 머릿속에는 죽은 루디가 떠올랐겠죠. 이를 지켜본 파워 씨는 어린아이의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계기로 마차 안에서는 자살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려 하는데요. 하지만 블룸의 아버지가 자살한 사실을 알고 있는 마틴 커닝엄은 자살한 이들을 변호하고 다른 이들을 말립니다. 블룸은 이에 대해 마음으로 고마워하죠. 아버지는 자신이 경영하던 호텔의 테이블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이는 약물 과용이었고, 곁에는 반려견을 부탁한다는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마차가 다시 멈추는데요. 이번에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소떼들 때문이었습니다. 도축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블룸은 이 소들이 아마 영국의 리버풀로 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고기들은 전부 영국으로 보내지는 것이죠. 사장에서 블룸이 양이나 돼지 부산물을 이용해 요리를 했던 것도 아마 좋은 고기들이 전부 영국으로 보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난한 아일랜드인들은 오직 부산물만 먹을 수 있었겠죠. 블룸스데이 축제에서 양 콩팥 요리를 먹는 것에는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모습을 지켜보던 블룸은 왜 가축 전용 열차를 운영하지 않는지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은 블룸의 환상으로 이루어진 15장 키르케 편에서 시장에 출마한 블룸의 주요 공약으로 재등장할 예정입니다. 죽은 이를 위한 마지막 마차 산책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소설 속 마차 장면이라면 먼저 플로베르의 마담보바리에 등장했던 달리는 마차 안에서의 불륜 장면이 가장 유명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마르쉐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사건에 등장하는 주인공 마르쉐이 할머니와 빌파리지 후작부인과 함께 프랑스 남부의 시골길을 마차로 산책하던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데 블룸이 장래 마차를 타고 더블린 곳곳을 지나며 죽은 이들에 대한 기억에 잠기는 율리시스 6장도 다른 작품들 못지않게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꼭 함께 마차를 타고 산책하는 마음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차는 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 관에 실린 페디 디그넘의 시신이 매장지로 옮겨지고 있고 조문객들은 그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이때 블룸은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디그넘이 사망보험에 가입했는지 묻고 이에 커넌이라는 이름의 조문객이 보험에 들긴 했지만 남겨진 어린아이가 다섯이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답합니다. 대화가 이제부터 그 아이들을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불쌍한 미망인에 관한 것으로 흐를 무렵 블룸의 생각은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남겨진 미망인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자신도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면 남겨진 몰리는 다른 남자나 혹은 보일런과 결혼하겠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은 먼저 홀로 떠나야 하고 더 이상은 그들의 따뜻한 침대에 누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조문객들의 대화는 고인에 남겨진 가족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기부금을 모으는 것에 관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블룸도 이 기부금 명단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평소 매우 알뜰한 블룸이지만 남겨진 가족들의 불행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그의 근본적인 선량함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례식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일행인 묘지 성당에 도착하자 신부가 장례 미사를 시작하고 조문객들은 관을 향해 무릎을 꿇습니다. 페디 디그넘은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미사는 라틴어로 진행되고 개신교 신자인 블룸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블룸이 먼저 개신교로 개종했다가 가톨릭으로 다시 개종했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고요. 장례 미사가 끝나고 이제 일행은 페디 디그넘이 영원히 묻힐 묘지를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길에 몇몇 다른 무덤들이 보이는데요. 시작할 때 오디세우스가 지하세계에서 헤라클레스나 아가멤논 왕 같은 그리스 영웅들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그것처럼 일행의 눈에는 아일랜드 독립 영웅이었던 대니얼 오코넬이나 찰스 튜워트 파넬의 무덤이 들어옵니다. 각각 19세기 중반과 후반에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두 사람의 이름은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예정인데요. 작가 조이스가 디그넘의 무덤으로 특히 아일랜드 독립 영웅들이 많이 묻혀있는 글래스네빈 공동묘지를 선택한 것에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일행의 무덤으로 이동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블룸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작가의 다른 작품인 더블린 사람들의 은총이라는 단편의 주인공이기도 한 홍차상인 톰 커넌과 변호사인 존 헨리 맨턴의 대화인데요. 몰리는 결혼 전에 주점에서 노래 부르는 일을 했고 다른 많은 남자들과의 관계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몰리가 결혼 전에도 또 지금까지도 매우 인기 있는 여성이고 본문 그대로 옮기자면 수많은 사냥감을 거느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저런 평범하고 무능력한 사내와 결혼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이 작품의 주요한 수수께끼 중 하나인 블룸과 몰리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공식적으로 제시되는 최초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동하던 전문객들은 이번에는 존 오코넬이라는 묘지관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매우 건장하고 또 점잖은 존 오코넬은 6장의 제목처럼 지하세계의 왕인 하데스를 상징하는데요.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인사하는 싸이머레게 나는 당신의 단골을 바라지 않는다고 답하죠. 스티븐의 아버지인 싸이먼은 얼마 전 아내와의 이별을 위해 이곳을 찾았었죠. 존 오코넬은 매우 점잖고 더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사귀고 싶어 했는데요. 그를 바라보며 블룸은 역시 그 의견에 공감하면서 마치 하데스처럼 지하세계로 떠나는 사람들을 배웅하는 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제 무덤 파는 사람들이 사부로 관 위에 흙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장례식은 끝났고 일행은 모두 모자를 벗어 떠난 사람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보냅니다. 장례식을 마친 블룸은 슬픔에 젖은 천사, 십자가, 깨어진 기둥, 가족의 묘지, 하늘을 향해 눈을 치켜뜨고 고대 아일랜드의 심장과 손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소망의 석상들을 지나 묘지 입구로 돌아옵니다. 여기 모든 죽은 자들은 한때 블룸처럼 더블린을 배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듯이 말이죠. 한편 변호사인 존 헨리 맨턴과 블룸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몰리 때문이기도 했고 또 과거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도 했죠. 하지만 일행이 묘지 입구에 이르렀을 때 그의 모자가 약간 찌그러져 있는 것을 확인한 블룸은 친절하게 그것을 지적해줍니다. 무뚝뚝하게 고맙소라고만 답하는 변호사를 뒤로하고 블룸이 오늘 아침 우린 얼마나 멋진가라 생각하며 6장은 마무리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서로 웃으며 살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오늘의 나머지 이야기는 장례식에 등장한 작가 조이스에 관한 것입니다.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블룸과 일행들은 갈색 비옷을 입은 수척한 한 사내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그는 말 그대로 문득 나타났다가 또 문득 사라져버립니다. 누구인지 궁금했던 등장인물들은 그 때문에 웅성거리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나버코프 문학강이라는 책에서 블라디미르 나버코프는 그 갈색 비옷 입은 사내가 바로 작가 조이스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영화처럼 소설에서도 작가 자신이 까메오로 직접 등장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갈색 비옷 입은 사내는 이후에도 종종 등장하니까 앞으로 조이스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제 기억엔 총 6번 정도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나버코프는 나버코프는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할 당시 대학에서 바로 이 작품을 강의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나버코프 문학강의에는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이 꽤 긴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카프카나 마르셜 프루스트 등 다른 작가들에 관한 내용도 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바람부는 신문사를 다룬 7장 아이올로스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